전체 설명 들어갈게요. 일단 이 곡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8분의 6박 핑거링 패턴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8분의 6박 제가 한번 그냥 개방연으로 가볼게요 6번율과 1, 2, 3번 줄을 이용하셔서 저랑 같이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곡은 지금 나오는 코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중간중간 멜로디 라인과 노래, 보컬 라인과 지금 유니즌 같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제가 그려드린 탑을 같이 펴 놓으시고 인트로 부분 한번 천천히 자 이 부분 이 여덟 마디가 지금 A, A 다시 부분까지 다 가고요 그 다음에 B 부분 자 이런식으로 바뀌는 라인 조심해 주시고요 G마이너 자 G마이너 나인 코드 조심해 주시고 자 C 부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코드 자 B마이너 G마이너 G마이너 6 폼에서 바로 D 코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 조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후주는 D 코드와 G마이너 6를 반복합니다 2차로 되면서 끝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3 2 3 3 4 5